밥에 먹을 수 있으니 저에겐 몽먹는 집에서 두툼으로 먹어야지 간장찌개 다리 간장찌개 아니야 이건 내가 못 먹어 소금 닭다리 닭다리가 떼서 고추 고추 양파 고추 덮고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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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대박이 계란 소금 햄버거 우유 öl 잭 호박 물 일단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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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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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소 양파 소금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고춧가루 호박 만들기 볶음밥 콩나물 찹쌀떡 쿠팡 젤리 초파를 후추 멸치 치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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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슥퍼 그냥 빨간거 빨간거? 응 귀엽다, 귀여워. 귀태가 더 귀여워. 귀태? 귀태? 이리 봐봐. 고춧가루. 그치? 고춧가루. 아가씨 너무 많이 넣었네요. 일친이 안 춥네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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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고춧가루. 오, 이거 진짜 맛있다. 그때 자두 샌드위치를 훨씬 맛있는 것 같아. 자두는 약간 새콤한 맛인데 이건 진짜 달콤한 맛이 강해. 복숭아만 쏙 빼먹어봤는데 좋잖아. 와. 너무 맛있다. 시럽이나 꿀 같은 거 요거 안 넣어도 되겠다. 그치? 복숭아만 좀 달아가지고. 오빠까지 빼줘? 응. 오, 맛있다. 라면이 푸는 거 아니에요? 오, 진짜. 라면 좀 익은 것 같아. 라면이 익었다. 다 빠졌어. 오늘은 이제 마셔볼까? 오, 건들이가 크다. 이거. 맵다. 매운 라면네. 진짜? 나도 먹어봐야지. 오. 오, 근하다. 오.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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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Axe 밖에서 오징어 맛있나면 고기 샌드위치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샌드위치는 역시 라면이야 와, 목소리맛은 느낌이 대박이야 진짜 과즙이 장난아니냐 와,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무화가 엄청 달았잖아 나 안 입은 거 보고 그런가 나 여기 두드러기 엄청 났었잖아 맞아, 나도 두드러기나서 안 먹었잖아 귀 아팠잖아. 난 그때 귀가 아프던데? 이상하게 그때 그치? 응 무화가만 빼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무화가 진짜 살살 녹는다 맞아 맛있어 아우, 양파가 왜 먹으면 코가 찌르네 양파야?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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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찾아봐야 돼 이거 먹어야지 음 음 맛있어 이거는 내가 먹어본 육아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야 여기 이 제품이 음 음 음 맛있다 짜는 데는 막 기름 쩐 내나기도 하고 맞아, 기름 쩐 내나고 진짜 많아 응 근데 여기는 그렇게 달지도 않고 맛있어 뚱뚱뚱뚱하고 딱딱하지도 않아,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제품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막 끈적끈적한 데도 있잖아 이거는 다약이 진짜 딱 많아 특감도 그렇고 아 근데 진짜 이거 기름 쩐 내나면 못 먹잖아 이건 진짜 사람들을 추천해 주고 싶어 아 진짜요 이거 그냥 이렇게 부서지잖아 부서지는데 씹으면 또 식감이 너무 좋아 아니 막 다른 거는 막 뭐라하지? 너무 친정 친정하고 응 맞아 제주원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거더라고요 우리 지역이면 많이 팔아줘야 돼 비싸 아 그래서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할 수 있구나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몰라 비싼 느낌이 좀 있어 대신 맛있으니까 대신 맛있으니까 커피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그냥 그거죠? 너무 잘 익었어 아 그때 진짜 안 익어가지고 우리 다 알레르기 갔나봐 그냥 껍질째 먹어도 된다네 그렇다더라? 나는 몰라가지고 껍질 까먹었었어 저거 와 이거는 저번에 산 거랑 좀 달해 껍질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이거가 좀 달잖아 응 더 달아 응 더 달아? 응 음 다 맛있겠지? 응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 잘라볼까 이거 이거 더 이쁘고 뭐지 이거 뭐 하얀 거 저거 뭐지 야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아니야 이거 너 못 먹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저거 안 돼 이거는 이건 못 먹잖아 이건 안 돼 아닌가 됐나 야 그래도 넌 여기에다 과일 올리면 안 돼 과일 주신다 진짜 소울 와 목숨 한 번 먹어볼까 그래 목숨 하나만 가끔 먹자 칼을 줄 때는 이렇게 주는 거야.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손잡이게 받는 사람 손잡이게 하게. 왜냐면 이렇게 주면 다치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. 쿠키 안 돼. 이것도 치워. 안 돼. 혼나 우리. 아퍼.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떨어지거든. 그러면 씨를 아무도 안 먹어도 돼. 이 씨 다 엄마들이 먹잖아. 씨는 안 먹지. 씨 옆에 붙어있는 과일 먹지. 씨를 왜 먹고 배고파. 나 물티증. 쿠키가 내 치마를 흘린 거 하나 주워 먹었어. 먹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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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. 먹자. 이 씨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자. 조금 줘봐. 껍질 까. 응. 아파. 아빠. 야. 너 껍질 까야 돼. 기다려. 너 껍질 까서 먹어야 돼. 기다려. 너는 이거 가운데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. 껍질도 까서 먹어야 돼. 이런 거 다 내가 먹어. 진짜 다른데. 우아가 더 달다. 부담스러워. 응? 간식 먹었잖아. 네 눈빛 너무 부담스러워. 네 눈빛 너무 부담스러워. 네 눈빛 너무 부담스러워. 고기 안 먹었어. 음. 아우 얘 되게 부담스럽게 한다봐. 많이 주면 안 돼. 거기 나와?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지. 쿠키야. 올라가. 옳지. 아 우리 천재 천재. 와 뒤에서 또 보자. 밥을 안 먹었어. 야 야 그거 김치는 안 돼. 조금 남은 거. 나 한 번 물렸어. 여기 한 번 물렸어. 티는 안 나지만 한 번 물렸어. 아 잘 먹었어. 맛있당.